이제 2021 한글, 아랍어, 페르시아와 캘리그라피 교육 전시회 강연회 및 시연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에 앞서 뜻깊은 한글랍을 맞지하여 한글 송글디자인협회의 유근실 부회장님의 연훈씨 남송이 읽겠습니다. 시 제목은 윤동주 시인의 별해는 밤입니다. 힘찬 박수로 맞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해는 밤, 윤동주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헬듯합니다. 가슴속에 하나도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 못하는 것은 쉬이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이요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풍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봅니다. 소학교 때 책상을 같이 했던 아이들의 이름과 배, 경, 오 이런 이국 소녀들의 이름과 벌써 아기어머니 된 계집애들의 이름과 가난한 이웃 사람들의 이름과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새, 노루, 프라시스장, 라이노 마리아 리퀴 이런 시인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이네들은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별이 아스라이, 멀듯이 어머님, 그리고 당신은 북간도에 계십니다.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이 많은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 내 이름자를 써보고 흙으로 덮어버렸습니다. 나는 밤을 새워 우는 벌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거회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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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